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맛이 특징이며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되는 매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실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만 짧게 맛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처럼 짧은 제철 동안 맛볼 수 있는 매실은 더욱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매실은 동양의 올리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매실과 올리브 둘 다 열매가 엇비슷한 크기의 생으로 먹기 힘든 강한 맛의 열매 자체는 별 매력이 없는 점도 비슷하지만 숙성과 요리를 통해 다른 열매에선 느낄 수 없는 묘한 풍미가 오르는 매력을 가진 공통점 때문입니다. 매실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렬한 신맛입니다. 이는 시트르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실의 신맛은 소화 촉진, 해독 작용, 피로 해소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실의 신맛은 요리에 활용하면 독특한 풍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매실을 한 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상큼한 풍미가 퍼집니다. 이는 매실의 신맛과 함께 섬세한 향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매실의 영양적 특징 매실은 뛰어난 영양가를 지닌 과일로 약 85%의 높은 수분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매실을 섭취할 때 몸속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며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탈수 현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매실에는 약 10%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주로 자연스러운 당류인 포도당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당류는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매실에는 약 5%의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은 피로회복 뿐만 아니라 소화 촉진과 식욕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유기산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매실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성분은 다양한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매실은 칼륨, 칼슘, 인과 같은 필수 무기질을 적절한 양으로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실의 건강상 2점 피로회복 매실의 주요 유기산인 시트르산은 젖산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근육에 축적되는 젖산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시트르산은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해소를 촉진하고 에너지 생성을 돕습니다. 매실 특유의 향은 뇌를 자극하여 피로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매실 향의 주요 성분인 리모넨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또한 리모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이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매실은 100g당 약 12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장 섭취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으로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항바이러스 매실은 항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테킨산은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항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는 감기, 독감, 설사 등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 개선 매실에는 시트르산, 구연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산은 위산분비를 촉진하여 음식 소화를 돕고 특히 단백질 소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기산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산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소화액입니다. 충분한 위산분비가 되지 않으면 음식 소화가 불량하게 되어 복통, 팽망감,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위산분비를 촉진하여 이러한 소화 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 매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유기산 성분은 피부 각질 제거 및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트르산은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매실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관 확장 및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져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살균 작용 매실의 다양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들은 유해균을 제거하고 살균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실의 유기산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균인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매실에 함유된 카테킨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관지 건강 개선 기관지염은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매실의 항염증 작용은 기관지 점막 염증을 완화하고 기관지염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골밀도 유지 매실에는 비타민 B 함량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는 뼈 재생을 촉진하고 뼈 손상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실의 시트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수용성 칼슘염을 형성하여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취해소 매실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숙취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실의 유기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 과정을 촉진하여 숙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부작용 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미그달린은 과다 섭취 시 체내에서 청산으로 분해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산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납니다. 매실은 강한 산성이므로 과다 섭취 시 위염, 괴양, 설사 등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실즙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매실즙을 피부에 묻힌 후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염, 발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실의 과다 섭취는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간기능이 약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실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매실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